천안 청소년진흥원. 아이들이 지금 패들보드 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바다도 잔잔하고, 파도도 별로 없고 자 그쪽으로 가지마요. 이쪽으로 나와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 나오라고. 이쪽으로 나오세요. 이쪽으로 와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 오라고. 이쪽으로. 같이 여기서 타라고요. 여기서. 천천히 해봐. 천천히. 천천히 하면 나중에 익숙해서 할 수 있어. 크레이트에 오면 오세요. 강 Walk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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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난bo 뭐sold지 этом요? 그냥 파 Нап